안녕하세요. 연우리영업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3권 부분이 시작됩니다. 533회로 3권 부분이죠. 자, 아무튼 뭐 해보기로 하죠. 자, 2619번 성균관대학교 문제에요. 주어와 동사의 일치 부분이 처음 3권의 첫 부분이 됩니다. 59-1-1이죠. 1-1. 보기 좋습니다. It wasn't long before. I noticed that she is incredibly... 그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리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던 것 이전의 기간은 길지 않았다. 그러니까 멀지 않아. 멀지 않아 나는 알았다. she never makes죠. 주어 동사. she니까, she가 주어니까, s부터 하죠. 이게 답이 되겠죠. 같은 실수를 다시 두 번 하지는 않았고, loves, to be loved, 그리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다음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다음, 2620번 총신대학교 문제에요. 모닝 리서치. 리서치는 불가사 명사죠, 보통. 그래서 제스트, s가 붙어야 될 거고요. drinking tea, 차를 마시는 것이 could lower the risk of developing 몇 가지 심각한 질병들, 즉 포함해서 심장병, 암, 또는 osteoporosis, 골다골증 등을 포함한 그러한 질병을 갖게 될 위험성을 낮춰준다. 그러는 거죠. B번이 답이죠. 리서치가 불가사 명사니까. 뭐, 지금은 뭐, s도 안 붙어 있으니까 그냥 불가사 명사는 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마운팅은 뭐, increasing의 뜻이고요. 엄청난 연구가, 뭐, 더 많은 연구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내려가보죠. 2621번이네요. 강원대학교 문제고, the house, opposite the house, 우체국 건너편에 있는 집은 is among the few, 더 부터 시작해서 few, higher, once까지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몇 안 되는 더 높은 건물들 사이에 있다. that, once 전의 선행사가 건물들, 더 높은 건물들이죠. 사무실들이고, house, 집들이죠. has been put up, 세워진인 거죠. 지난 몇 년 동안에 세워진, 올라간, put up, 세워진, 올라간인 거죠. 다음은 뭐, 선행사가, once고, 관계사, 주격 관계사니까, death는, have는, death, has는, have가 되어야 되겠죠. 쉬운 문제죠, 전부 다. 자, 그래서 핵심 문법, n1, n2가 있고, 관계사가 있고, 이렇게 동사로 이어질 때는, 선행사가 n1인지, n2인지 잘 살펴야죠. 대표적인 것은, pick out the course, use gives죠. course가 단수니까, 명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gives, 가장 유망한 course를 택하시어. she is one of the girls, 한 중2, 중3 때 배우는 거죠. one of the girls가 나오면, 그냥 one은 한정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여자애들 중에 한 명이다. 그럼 여자애들, the girls를 한정하는 거니까, who are가 되어야 되죠. 그에 비해서, he is the only one,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거는, 앞에 있는 one을 한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the girls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여자애들 중에서, who is math, 수학을 잘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59-2-1로 갔죠. 앞의 분은, 이제 계속될 거예요. 앞의 분은, 주어동사일치가 계속되지만, 문제가, 주어동사일치만 계속되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별표 두 개를 줬지만, 총신대학교 문제네요. I have to go to, 이, have to가 나왔잖아요. have to, 뭐 뭐 해야만 한다. 뭐, 이런 걸 당의문이라고 그래요. 뭐, 뭐. 여러분, 당의문, 용어가 낯설지도 몰라요. 전, 뭐,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니까, 당의문. 가야만 한다. 네. 그래놓고, 5화 대신에, otherwise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나는 피곤해진다. 그런 거죠. unless, along is, if, 는 뜻이 안 통해요. 자, 넘어갑니다. 자, 핵심 문법, 명령문 플러스, 플러스, 엔드. 명령문 플러스, 5화. 당의문 플러스, 5화도 있다는 거죠. 명령문의 엔드를 쓰면, 그러면, hurry up, 서둘러라, 그러면, 그 다음에, sit next, join. 조관 옆에 앉아라, 그러면, 그냥 설명해 줄 거다. turn to the left, 왼쪽으로 돌아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stuck, 움직여, 꼼짝, 스토리 움직이는 거예요. 꼼짝만 해봐라. 그러면, you are dead man. 이렇게 미래가 안 나오고,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현지형이 쓸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략된 형태로, one more search, 또 한 번의 그러한 손해, 그러면 너는 파산할 거다. 혹시, 손해를 겪다, 서퍼를 쓰겠죠. EPU 서퍼,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죠. 서퍼 원, 뭐, 서퍼가 생략된 거죠. 4 minutes, 20, 4분 20초, 그러면, I call, 그냥 현지형으로만 승부한 거예요. 나 전화할 거다, 전화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뭐, 아, 이것도 더클레스에서 뽑은, 아주 옛날에 뽑은 예문이네요. 명령문, and, 명령문 있을 때도 있어요. Come in, come here, and, 와서 소용먹어라. 와서 플레이하자. 브리즈 게임하자. 근데, 그 다음 문제는, 옛날 토플 문제예요. Hold the machine, stay till as you can, 가능한 한 기계를 꼭 잡고, 그 다음에, and, 그리고, occasion에, 가끔, some oil, 원두줄, 드릴에다가, 가끔 기림 좀 초라, C번이 답인 거죠. 이렇게, 등이문, and, 등이문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옛날 토플 문제예요. 툴을 대신하는 거, common sim이 이렇게 쓸 수 있죠. and 뒤에, 일반 사건이 나올 수도 있어요. even mentioned Cuba. 이거 명령맞아요. 네, 쿠바를 언급만 해라. 그러면 회린 불같이 화를 낸다. 전이든, 지금든, 앞으로든, 이런 얘기죠. By myself unused. 아우, 스스로는 나 자신에게, 새 양복 하나 사, 사라, 사게 하라. 그러면, 아내는, 난리를 친다는 거죠. and 뒤에는, 단일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사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속담 같은 경우, 메리를 아껴라. 그러면, and가, 명령문에 든 명령문이, 조건과 기결로도 쓰이는 거죠. 아껴라. 그러면, 애를 망칠 거다. 이런 거죠. 명령문 오아죠. 앞에 쭉 명령문, end로 했죠. 이제 두 번째로, 명령문 오아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뜻이 되는 거죠. 푸니어 코론, 코드 걸쳐라, 오아. 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unless로 바뀌는 거죠. 굳이 바뀌자면. 문 열어, 안 그러면, 경찰 전화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문제로화되어 있는데, it is silly. for you 쓰면, 틀렸죠. silly가 멍청한 사람의 성질에 관한 거니까, 귀속을 나타내는, 오브를 써야 돼요. 멍청하다. get on a long train. 잘못된 기차를 타더니, don't let you open, don't let.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명령문을. 친구들로 하여간 그거 알지 못하게, 안 그러면, 너, 끝없이 그거 듣게 된다. you will never hear the end of the year. 그것의 끝을 듣지 못할 거다. 끝같이 하다죠. 잘 이해되죠? 자, 명령문 오아. 오아 뒤에 else를 써도 돼요. 명령문 오아, 뭐 오아 else. 서둘러라, 오아 else. 써되고 안 써도 돼요. do I tell you. 내가 말한 대로 해라. 오아 else. 이렇게 강조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또는 간혹 가다가는, do what I say. 하는 대로 해요. 오아 else. 알지? 하고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짠. your room looks like a pixie. 돼지 우리 같으네. 클린업 디스. 바로 당장 치여. 오아 else. 안 그러면, 왜 즐거움지? 뭐 이런 식이 되겠지요. 음. mom, 하지만 I just couldn't ea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치웠는데. 씨,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아, 이것도 옛날에 더클레스트에서 뽑은 예문이군요. listen, I don't care if you're a person. 교수가 하는 거예요. you got a meeting with, 네가 미 대통령하고 만날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경 안 써. you show up. 너 당장 4시하고 5시, 오늘 5시에 나한테 와. 안 그러면 알지. 오아 else. 씨분이 답이죠. 그것도 더클레스트에서 뽑은 예문이에요. 참 옛날 책에는 이런 토플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뭐 이렇게 자세하게 예문이 안 나왔죠. 오아 대신에 하다 와 있을 수 있어요. 워크하다. 열심히 해. 안 그러면 너 떨어져. 이런 거죠. 명령문 오아 기업문이 있어요. bring me for dozen I exkazwa. 루. 이방의 정호전에 안 그러면 하나님이 네 뼈다귀에게 자비를 해. 뱃불컬 기원해라. 이런 거죠. 메이 앞에 메이 헤븐 이렇게 써도 되는데 헤븐 메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오아로 등이 된 것이 조건이 바뀌죠. 치크 트리트. 유명한 편이죠. 장난칠까요? 아니면 트리트. 대접할까요? 맛있는 거 줄래요? 아니면 대접합니다. 얘는 이렇게 일단 장난한다. 안 주시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이문. 당이문이라는 게 드디어 나왔죠. 오아 아더와이스 앞에 당이문이래요. 당이문이 뭐냐. must, need, have, to, have, got, to, have, better 등이 쓰이고. 오아가 와도 오아는 그렇지 않음의 뜻으로 쓰이는 게 되고 오아 대신에 아더와이스를 써도 되는 거예요. you put the insect in the 성약 박스에 곤충 넣으면 you must 구멍 뚫어줘야 돼.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게 해야지.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you have to be able to sing first. 먼저 노래를 해야지. 안 그러면 it doesn't matter who looking you are. 어떻게 생긴 건 중요치가 않다. 이런 거죠. 요즘에 뭐 아이돌들은 여자들이 이쁘기도 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이쁘기도 하죠. 두 가지 다 하죠. you have got to do it alone. 그것은 혼자 해야만 해. have got to, 오늘 해부터 하고 같은 뜻이죠. 안 그러면 안 돼서 할 수가 없어. you need, 가끔은 나쁜 날도 once in a while. 아주 가끔은. 그래서 안 그러면 you will never know. 좋은 날이 어떤 기분인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you will never know. 그리고 must, 당연히 문이죠. 안 그러면 이, maybe late, 늦을 거야. 이런 거죠. 뭔가 필요해 밤에 생각할 게 없으면 잠이 안 와. it's time, it's time 다음에 과거 쓰는 거 1, 2권에서 다 배웠죠. 우리는 서두를 때다. ors. 안 그러면 우리는 타켓이 될 것이다. 먹어. 좋은 강도들에. 뭐, 해리포터에서 남은 예문 같기도 한데. 하도 오래돼서 뭐. essays be expected. 기대되면 해야 돼요. essay는 차곡차곡 타이프에서 교정되어 것이 기대돼. 교정해야 돼. 하고 같은 거예요. 기대된다. 얘들아, 기대된다. 그러면 얘들아 해라. 그런 뜻이죠. they will not be accepted. 그러면 안 받아줘. 접수가 안 돼. 그런 거죠. 접수가 안 될 거다. 우리말로 하면 접수가 안 될 거다. 더 적합하죠.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